아! 밝아! 들어가자! 2, 4, 1, 었트 안녕하세요! 밖이 너무 어두워 지금 밝아 밝아 완전 밝아 지금 해 떴어 신랑은 아직 모른 것 같다니까? 해 떴다고 지금 지구를 좀만 기울이면 이미 해 떴어 투 분들한테 뽀뽀게 보여줘야겠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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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잡고 있을게 잡고 있을게 잡고 있을게 잡고 있을게 아 목파에요!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숨 쉬어 와프와프라고 이건 내가 찍기가 싫다 아 담임을 이렇게 나의 역물칼 열심히 도와줄 줄 몰랐어 고마워 담임 다음 빨리 돌아봐 줄래 나 빨리 돌아 보여줘야 돼 넌지 아 이거 댓글에 보면 안됬나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나? 했어? 응 보여드렸어 다음 누구야? 잠시만 하고 있어봐 나 화장실 갔다 올게 오케이 국내 영화 어때? 나 영화 왜 가 자 1번부터 설명해주세요 오랜만에 일찍 연습하고 퇴근한다고 생각보다 무서웠으니까 단체메일로 형들이 몰카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단림들이 브이앱 댓글에 절대 비밀 시현이가 영 몰카 영영 몰카였어 사실 이거 받아주고 너 다시 들어오면 옆으로 가봐도 안 나오잖아 우리가 뭐야 이 때문에 분위기 다 깨졌잖아 지기지기장 하려다가 너 불쌍해서 안 한거야 진짜? 알겠다 형들이 널 많이 아끼고 이거를 해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였어 이 직업을? 오케이 근데 범인하고 아니다 넌 하면 안돼 아버지가 슬퍼하신다고 떨림들 내가 또 젊은데 아니 넌 하면 안 되지 형도 그걸로 얘기했지 약간 얼추 비슷했어 아니 뭐 아빠가 경찰이 아니 들어봤다 약간 이건 줄 알았어 그럴 수도 있긴 해 나는 약간 뭐 귀요미 뭐 약간 이런 건 줄 알았어 이런 건 줄 알았지 아저씨 아줌마 이 정도 생각하고 아 뭐 아저씨는 아줌마 아저씨는 아줌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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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루고 계세요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아 맛있어 했나 보네 마 이거 맛있으니까 네 온 정도야 이게? 여러분 저 가보겠습니다 케라 와씨 보고 있습니다 네 말하잖아 애초프에서 야 각도 어디야? 오늘 민이 형이랑 건이 형이랑 돼지갈비를 먹고 왔는데 우리 민이 형은 또 이런 거 말해줘서 봐봐 오늘 민이 형이 사줬어요 아 진짜 말하지 말라니까 저를 본인 거 같애도 그런 거 얘기해줘야 돼 말하지 말라니까 우리가 장난으로 견이 형한테 나오면서 잘 먹었었군요? 아 또 연말이라고 공격도 사주고 이러고 나왔는데 서우 형이 날아갔다 우리 멤버가 아니거든 우리는 왜 근데 그냥 기억 안 나? 소영 레전드 야 이거 뭘 까먹냐 둘이 우리 마티들이 너무하네 이거 몰래? 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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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자 1, 2, 3 2, 2, 1 안 먹는다면서요 견이 형이랑 굉장히 오래 떨어질 거 같애 무장업 무장업 강하고 컸던 거지 뭐가? This Mommy? My B Daddy 아니야 FTC 아니야 빗자리가 끝이 나왔어 형 오자마자 쇼리로 보내지 않아? 어? 몰라야 돼 살짝만 진짜 말해봐 살짝 내가 빗자리를 해볼게 말해도 되는지 안 돼 살짝 말해볼게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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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모르겠어 아 이게 심사하지 촬영이야 하하 동주를 그렇게 할까? 너 일로 와봐 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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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하나 둘 셋 현기 하하 하하 택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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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には 간습게 나가서. 재미있게 찍어볼까 이제? 그래. 됐다. 하나 둘 셋! 오케이 됐다 됐다. 저희가 오늘 막주.. 막주.. 막주래? 벌써 막주야? 벌써 막주야? 벌써 막주 없구나. 첫 번째 주 마지막 날이잖아요. 저 형 지금 나 여기 밖에 없네. 아 그래? 자 원어스기 첫 주 마지막 날 인기가요가 막주래? 막주래 진짜? 아.. 막주 아니네. 막주 아니네. 자 그럼 인사드려볼까요? 오케이. 뭘 봐요? 정희야! 뭘 뭐냐고요? 너무 추워요. 추워요? 다같은데. 아 그래. 시작! 꺼내지 마! 꺼내지 마요 꺼내지 마요. 사진 찍어야 돼요. 자. 바이너리 코드 쇼케이스를 맞춰야 할 시간이에요. 그래요.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. 그렇죠. 다가오고 있어요. 댓글을 좀 읽어볼까요? 그래서 댓글 좀 읽어봅시다. 형이 댓글을 읽자고 했잖아요. 맞춰야 할 시간이니까. 맞춰야 할 시간이니까. 맞춰야 할 시간이니까. 읽어볼까요? 아쉬워요. 하나씩 댓글을 읽어볼까요? 우아! 분위기 어떡할 거야. 완전 최고! 입었어요. 입었어요. 오해하니까 빨리 일어나봐. 입었어요. 아니요. 입었어요. 입었어요. 그거구나. 나한테 거. 나한테. 성호 형한테. 형도 웃지마. 저 사연이 서연이. 서연이 서연이. 이 인마. 뒷머리가 서연이.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. 다영이 형체는 또 시킬 거예요. 아 그래? 아 미안해. 무슨 소리 해. 무슨 맛이야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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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! 정말. 정말 무서운. 새로운 반박불라 엔딩 좀 할래요. 야! 포샷도 할래요. 포샷도 할래요. 한 주 동안? 한 주 동안? 한 주 동안? 한 주 동안 제가 알려드리고 싶으신 페인 라인은. 티어. 티어. 파이팅. 서우 좀만 더 들어가서. 네이버 좀 더 들어가서 일어난다니까. 아 왔다 갔다 갔다. 깜짝이야. 시온. 익명의 편지. 투 시온. 어? 제일 맘에 들어요. 뭐 갖고 싶어 울 망맹이의 쇼쇼니. 원어스가 보는 거 맞죠? 얘가 쓴 거 아니죠? 누가 저렇게 순은한 척하고 있냐 저거? 김영조지. 야 순은한 척하는 거 김영조지. 나한테 들어볼께요. 피와 뼈와 살이 되는 얘길 써줘야지. 나 아니야? 하하하하 다음 거는 마지막 읽어보고. 우리 이분이 형. 마청이라 많이 힘들죠? 막내랑 같이 잘 해보자고. 우리 연습생 때 이야기 했었는데 기억나요? 벌써 우리가 3년차 가수가 되었어. 그동안 마청으로 묵묵하게 잘 시켜주고 있어 줘서 고마워. 앞으로도 잘 부탁해. 오구절절한 거 보니까 시윤이네. 둘 사이만 너무 스윗한 거 아니에요? 이거 진짜? 이건 원래 스윗해요. 좀 질투나. 둘만 저래 지금 서로. 서로? 원어스 1주년을 축하합니다. 안 먹었어. 뭘 안 먹었어? 시윤이 피종 봐. 우와!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. 들어와서 들어와서. 안 너가 또 듣지 않을래. 난 내가 사랑해, 사랑해 우리 힘들게. 뭐라고 부를까 봐요. pouvoirUN에 Gu정 точ는 모르겠지만 둘 사이에 퇴근해야 하는 부분이 더 먹었을 breath. 난 진짜 같은 거 쳐다. 넌 잡으라고 하네. 수업한 게 있거든, 문제 burnout 개제를 aer Sevая 아, 놀다, 뵈어, 뵈어, 뵈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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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